배송재 예측 배송재죠 축구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원이가 있고 이번엔 월드컵도 성재 선대가 갈텐데 축구 있고 4년 또 기다려야 되고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넘사벽 저에 대한 조정식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이 나왔어 저렇게 속마음을 토로워갔군요 안녕하십니까 SBS 아나운서 팀에 근무 중인 조정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축구 중계는 배송재잖아요 축구는 배송재죠 어떻게 넘사벽 아니에요 진짜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원이가 있고 이번에 월드컵도 성재 선대가 갈텐데 또 4년 또 기다려야 되고 와 답답합니다 그 사람은 SBS 사장이래요 너무 오래 계실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팩트를 잘 알고 있군요 많은 분들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한 20년 넘게 답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저장